팀과 함께하는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 2009 송 부문 상자는 2NE1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2NE1의 신의상 베스트 팬 본상에 이어 2009 송까지 받아서 3관왕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2NE1의 I Don't Care는 2009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총 40여만 곡이 판매됐고요. 단일곡으로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해주신 오영규, CBO님 감사드리고요. 2NE1의 선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. I Don't Care, Fire 만들어주신 우리 파파테디 오빠랑 코시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음악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, 들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블랙잭 여러분들 정말 최고고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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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Thank you,ieri. Thank you, honesty. Thank you. 감사합니다.